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깊이 있는 책읽기 동아리 대림다방 3기를 운영합니다. 대림다방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이웃이 모인 전역 독서 모임으로 책을 좋아하는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매월 둘째,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운영되며 3월의 도서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. 동아리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12일까지 도서관 1층 데스크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